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라이노TV 국내 최고의 게임 채널 라이노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황은 아무라데요 모모르가 모를 리 없어 진마차를 공격한 전쟁노래 놈들의 우두머리는 텔라르에 있다네 도면을 갖고 있어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이 있네 모모르 그 혼자 모모르네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590 녹템을 줍니다 자 이제부터 590이에요 작전형 피해 화살촉 자네가 전쟁노래 부족과 싸우는 것을 돕겠네 자네가 먼저 시작하면 우리가 놈들을 끝장내도록 하지 좋습니다 자 내려가서 싸우라는 건데요 뭐 어떻게 내려가라는 거야 여기서 아 이쪽으로 가서 싸우라 아닌데 어떻게 내려가 올라올 땐 어떻게 올라오지 아 몰라 몰라 일단 내려가 싸우자 싸우자 아 위에서 공격을 해주는데 위에서 공격을 해주는데 그렇게 어 공격을 공격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네요 자 여기에 있을 것 같죠 모모르 모모르가 모를 리 없어 그렇지 성스러운 빛이 내리쬐기를 사령관 이왕해바라네 몸이 안좋아서 서있을 수가 없네 두건 날 좀 도와주겠네 흑마법사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죽었네 더 많은 사람 고출하기 네 모모르의 망치 되찾기 네 구원자 모모르 네 구원자들은 뭐 이레리라든지 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유사하죠 뭐 마라드라든지 오우 자 재봉술 고소 네 재봉술 또 아이템이 나왔구요 요 안으로 들어와서 네 요사람 구해주면 되는거죠 반가워의 친구 음 구출하구요 흠 자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나이의 원수들 제가 다 원수를 갚아주도록 하겠어요 으흐흐흐 따단 따단 여기도 있네요 내가 더울 일이라도 있나 그리고 요기 방 쳐도 될거 같은데 역탈자 역탈자 전쟁계조 역탈자 좋아요 방을 쳐볼까요 방 쳐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네 가능한거 같아요 어허 우리 소환수가 견디지 못합니다 아 소환수 소환수 죽었어요 소환수를 되살리는 소르슬 불길이 없기 때문에 소환수를 되살리는 소르슬 불길이 없기 때문에 소환수를 되살리는 소르슬 불길이 없기 때문에 어헝 와 전쟁노래부족이 강하긴 강합니다 세긴 세네요 과연 전쟁노래부족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죠 아 여기 망치 네 모모르의 신성한 망치를 구했네요 흠 이름이 모모르야 누가 보면 일본사람인줄 알겠어 아 하늘탑이 떴습니다 자 구출 이건 실패네요 맥박 확인 구출 자 던전 들어갈게요 하늘탑 오오 네 좋습니다 오호 예 여기서 우리 전설 퀘스트 할 수 있겠죠 네 형들은 맨 여기에 있지만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으흠 어 나 무서워 빨리 일로 와주세요 오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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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자아 우리 멤버들이 왔네요 이 낙타사육자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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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570 으로 맞춰줬네요 아이템 레벨은 다 570 으로 저절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헬로우 하이 영어로 대화하는 이제 이제 우리 영어로 대화 안해도 돼 헤이 네 이제 영어로 대화 안해도 돼 우리나라에 나오면 영어 대화는 끝났어 I can remember the stupid command 저 max my 카메라 디스턴스 나는 내 카메라 상태를 어? 맥스로 만드는 그 멍청한 커맨드를 청원들 기억이 안나 라는 거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국인다운 요런 말이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하 이모티콘은 우리랑 비슷해 되게 귀여워 이모티콘이 흐흐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투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좋아요 철저히 데미지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전령들하고 차크름 춤꾼 진행은 여길 한바퀴 돌아서 여기로 가는거야? 왜 이렇게 멀리 돌지? 우리 되게 멍청하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나? 뭐 알아서도 하겠지 뭐 원래 이 라인으로 도는건가? 이게 원래 맞는건가? 잠깐 애드 됐어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애드 됐어 멀티도트 유지하구요 어어 못 돌렸다 어떡하지? 어둠의 거래에서 올리고 싶었는데 괜찮아요? 힐러님 뒤로 빠지셔야지 힐러님 뒤로 빠지셔야지 아쉬웠네요 어 전투중에 살아나면 어떻게 해 네 전투 끝나고 살아나야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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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동하면 되나? 어 네 지금 이동이 뭐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전멸하고 나면은 네 그랬었는데 그 그 뭐식이냐 예전에는 전멸하고 나면은 그거였는데 그 무덤에서 찾아왔어야 됐는데 이제는 무덤에서 찾아올 필요가 없죠 흠 흠 그런건 좋은겁니다 좋아요 우리 서양친구들이 아 조심조심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로머를 확인을 못했네요 우리 서양친구들 어 좋아 절이 먼저 들어갔어야죠 택님 택님 뭐하시나 뭐야 왜 왜 왜 안죽고 갑시다 택님 택님 고고 잘좀 해보자 우리 음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단 말이야 가자 오 됐어요 아 옹 아 으 날 믿어 날 믿어 내가 황쳐줄게 날 믿어 나 믿고 가자 서..설마 야 오그로는 왜 저러나요 아라쿠아드 강한데요 따라라따 따따 네 저 앞에 있는 건이 란지트 에이요 에이요 친구들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자 요거 만들어 놓을게 어머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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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에서 쌀을이야? 벼에서 쌀을 요즘 요즘 벼에서 쌀 발라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친구들 저 친구들 저 친구들 벼에서 쌀을 이었네요 요호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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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어 나 나 나 나 이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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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바람보다 빠를 순 없지 으아하 그럴 순 없겠지 어우 얘 어우 도는거구나 좋아 나 이런거 좋아해 요런거 무빙무빙 좋아요 무빙이야말로 재밌고 좋은것이 어우 작은게 도네 큰게 돌다가 작은게 돌다가 오케이 좋아요 재밌는데? 재미난다 나 이거 재미나 나 이거 좋다 자 변신 또 변신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저 이 파열을 파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드레노의 선물로 파열 받았거든요 파열 유지하려면 요렇게 해서 하는게 좋죠 됐다 네 파열 디버프 유지를 위해서 굳이 아까 변신을 했던 겁니다 좋아요 됐어 됐어 됐다 잡았다 루팅 오 지옥하염 죽어 600레벨 리얼리? 와 와 600 아 근데 일단은 지금 이게 낫겠네 어차피 여기서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 어 57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저게 더 좋겠네요 600레벨 타임이 나갔어요 요게 광치다 전멸할 것 같애 어? 우리 탱님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으셔 어 왼쪽으로 잡든 오른쪽으로 잡든 광치다 전멸할 것 같애 탱님이 지금 CC 어 매즈하라는 얘기죠 알겠어 알겠어 매즈 뭐 공포 하나 돌려줄게 내가 아 공포 돌려주면 난리나지 어 좋아요 어 빙터탄 하나 들어갔고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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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근차근 해 차근차근 절도 들어갔고 잘됐어 힐은 좀 우리 끊으면서 하는게 어떨까 친구들 힐은 좀 끊으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흠 너네 생각은 어떠니? 너네 생각은 어떠니? 아하 무빙 이런 무빙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화살 변 있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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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영어? 영어? 저 영어 잘합니다 오 비전학자 여기도 재밌을 것 같애요 순수한 솔룸고리가 여기 어디있다는데 고리가 어디있다고 나왔는데 순수한 솔룸고리 어? 여기 어디있는건데 엥? 요거 아니야? 여기 뭐 없어? 어 전투 시작이야? 아군에게서 떨어지세요 떨어질게 순수한 솔룸고리가 뭘까? 여기 어디있다고 나오는데요 어디있다고 나오는데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택틱스? 택틱스? 브로크 빔임스 다치 스메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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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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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거 왔나 됐어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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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때릴까 그렇지 스메시는 피하고 빔은 저렇게 블락을 하자 이거죠 좋아요 블락빔 아 아이씨 지금 벌써 했네 어 애들 다 할 줄 아는구나 나도 다음꺼에 서 있어야겠다 여기 저기쯤에 여기쯤 아이들이 훌륭하네요 다 게임도 할 줄 알고 좋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서 하면 되는 듯 싶습니다 흠 변신 저쪽 무빙 내가 간다 좋아요 마지막에 간게 좋았군요 템은 안 나왔어요 템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고리는 어디있는거야 고리가 여기 어디라고 나왔는데 고리 어 고리 잠깐만 이거 읽어볼게요 순수한 쏠렁 고리 음 음 대연자 피릭스 아 막냄 잡으면 되는거구나 네 막냄 잡으면 되는거네요 별거 아니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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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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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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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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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. 아이 바보야. 구석이 아니야. 구석으로 붙지마. 사이드. 아이고야 사이드로 붙지 말라니까 사이드로 붙으면 안 돼 아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로 가면 안 돼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라고 어 You can cut a cross 내가 간다 이렇게 오란말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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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No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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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goodness Oh God Oh God Come on You can do that You can do that 여러분 저거 쉽습니다 얘네 미국 애들이라 그래 그렇지 아 한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게임에 능한 한국인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아 탱 탱 죽은다 탱 죽은다 탱 죽어 탱 죽어 죽었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탱 안 죽었어 탱 살았어 살았어 어떻게 살았지 왜 살았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죠 살려줍니다 영석 부활 영석 부활 영석 부활 넣었어 내가 영석 부활 넣었어 그지 와 여기서 숙련사자한테 밀치기 넣었으면 진짜 난리났었겠다 진짜 여기서 숙련사자한테 밀치기 넣으면 우리 다 기절할 것 같네요 왓 데이 더즈 워드 릴리스 아 그니까 어 어 월워드 오브 드 드레 월워드 오브 드레노어 릴리즈가 며칠이었지 그니까 어 11월 13일이라고 난 들었는데 미국은 11월 13일이에요 아 우리는 17일 18일이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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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yes yes 친절한 라이너 저는 해외에서도 친절합니다 백레벨 찍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니? 뭐 이런 얘기네요 어 태양폭발이 풀죠 빨리 잡아 빨리 죽지마 태양포님 죽지마 이겼어 하지만 난 부활을 할 수가 없는걸? 나 다 다 태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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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호드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베타는 이제 네 아무튼 우리 탱커는 또 띄워야 돼요 거기를 if it's clear 뭐지 어 바람이 없어졌구나 wind is clear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바람은 없어지네요 연낭 없애고 나니까 근데 힐을 못하는건지 힐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탱이 약한건지 그것도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탱커는 맨날 눕고 예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힘드네요 그리고 서양인 특유의 느긋함 아우 느긋해요 되게 느긋해 보여요 왜 이렇게 느긋한거야 한국사람은 마음이 급해 항상 늘 언제나 오 대형 수호 피조물 요런것들 다 광을 쳐야겠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몰라 다 도트나 걸어놔요 다 도트나 걸어놔요 마이 쪽로 걸어놔요 ... 그냥 아직 주문을 배울 수 없습니다 광을 잘 쳐야 겠네요 오 드디어 막내입니다 네 드디어 막내입니다 히히 막내임 택틱은 와우 저 쓰레기 몹 OOM은 도대체 무슨 약자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제가 미국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약자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저 쓰레기 몬스터로부터 도망쳤었어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? 아무래도? 안만 봐도? 역시 자자자자자자자 힘내자고 친구들 내가 생성품 뽑아줄테니까 자 힘내서 가자고 파이팅하면 이길 수 있어 파이팅하자 자 미쳐나는 놈들 사라져라 미쳐나 저보고 미쳐나다고 했나요? 저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안돼 안돼 발걸어 그렇지 놈들을 떨어뜨려라 밑에 있는 청소부들이 포식하느라 이게 아라쿠아의 힘이다 뭐냐 저 집주의 눈동자 나냐 저 집주의 눈동자 바닥을 까는거구나 아 아하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놈들을 떨어뜨려라 밑에 있는 청소부들을 포식하도록 이게 아라쿠아의 힘이다 에잇 아라쿠아 에잇 이동 이동 이 예 아라 이동 아라 이동 어? 우리 도장님 죽었어요 바닷가는거 피하면 되는데 왜 죽었지? 저거 뭐야 잡아야 되는거 같잖아 밑에 있는 청소들이 포식하도록 왠지 저걸 때려야될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된다 이게 아라쿠아의 힘이다 생쪽으로 가져가야지 넘들을 떨어뜨려라 밑에 있는 청소들이 포식하도록 뭐냐 이게 아라쿠아의 힘이다 아 얘를 못잡으면 내가 떨어져 죽는거야? 어우 떨어질 뻔했네 어? 빨리 잡으면 되는거구나 별것도 아니네 얘 얘 보호피좀을 이거 잡아야되구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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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었겠지? 네 안 죽었을겁니다 아 그래서 뒤쪽으로 자리를 잡는게 중요하군요 안날라가려면 그러면 밀리를 위해서라도 탱커가 저렇게 앞에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도정.. 도정님이 죽은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냥 탱커가 자리잘못 잡은거 같은데요 됐다 잡았다 하늘탑 깼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어보면요 오 오예 똑같은템 두개 대박 같은템 두개 나왔어 그 다음에 예 고리 손에 넣었구요 안녕 안녕 네 빠른 파탈을 해야죠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네 유연성이랑 연속타격 가속이랑 연속타격인데 일단 전 어 가속 올릴게요 네 600짜리템이구요 600짜리템 마찬가지 600짜리템 네 600짜리템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600짜리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어 너무 좋았네요 이동속도도 붙어있어요 네 너무 좋네요 어 모자도 600이죠 네 모자도 600 네 지금 먹은 600짜리템이요 손 손하구요 장갑 그 다음에 모자 어깨 그리고 손목입니다 600짜리템으로 도배를 했네요 꽤 강해진거 같습니다 요호 난 600 자 일단 여기 퀘스트나 다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600템을 했더니 좀 강해진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시죠 체력은 그렇게 판다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니까 어 데미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주는 데미지는 판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체력은 우리 우리의 체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pvp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는 소리를 제가 들었던거 같은데 네 글쎄 저는 뭐 좋군요 음 그니까 몬스터들에 비해서 우리 체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까지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어 몬스터와 그 유저의 체력이 거의 흡사했잖아요 그니까 유저 체력이 한 많이다 그러면 몬스터 체력도 한 9000 뭐 이 정도로 흡사하거나 아니면 몬스터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제 체력보다 높은 몬스터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몬스터들에 비해서 제가 체력이 훨씬 더 높고 그런거죠 그래서 어 이게 원래 pvp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음 그니까 탄력도나 이런게 아니라 그냥 어 그리고 전투피로 효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요 전투피로가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몹을 때릴때는 백만이 들어가는데 네 몹을 때릴때는 백만이 들어가는데 그 플레이어를 때릴때는 뭐 한 30만밖에 안 들어가고 요런게 음 요런게 좀 불만이었던 거죠 볼리자들 에서는 전투피로 라는거 자체가 그냥 불만이었다 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미지는 줄이고 체력은 높였어요 뭐 괜찮은거 같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투기장이 잘 돌아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건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본적이 없어서 네 아무튼 의도치 않은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몬스터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와 역시 우리는 사령관이고 어 우린 정예로구나 네 요런 느낌이 드는게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어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어 잘 만들었다 아 그래 좋은 생각이었다 요런 생각이 드는거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자 나그란드 앞부분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그란드의 앞부분 퀘스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것은 나그란드 앞부분 퀘스트구요 아 두근이 두근 본섭이 나올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네요 하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아 아 아무튼 퀘스트 완료하러 가야되는데 제가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어서 네 저는 가는길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어 길이 없어 어떻게 올라가? 어떻게 올라가는거야? 저 저 위로 가야되는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?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? 올라가고 싶다 이 사람들 왜 여깄나? 나 좀 올라가게 해줘 어? 못 올라가는거 아니야? 못 올라가는데? 돌아서 올라갈 수 있음 좋겠다 네 올라갈 수 있겠죠 흐이짜 그롯마시아르 허허 그롯마시아르라 역시 전쟁노래 부족이 있는 곳 답군요 그롯마시아르 텔라하르 좋습니다 쭉쭉 올라갑시다 네 여기일겁니다 퀘스트완료 아래로 내려가있구나 얘기를 하지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을 해주지 점프 아 여기서 그냥 완료받으면 되는거군요 보호막해제 다이온니스 아카 자 요거까지 할까요? 보호막해제 바로 이녀석이로군요 주둔지 도면을 갖고있는 우드머리 칼고라라는 친구입니다 별것도 없어 보이니까 대충 잡죠 변신 칼걸고 덜고고 때리고 딜딜딜딜 네 체력이 금방 빠졌군요 주둔지 도면 획득 아르코아나트 수정파괴 전부 완료 갑시다 자 자 이제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플거 같 태이지만 어떠냐 이게 바로 나의 능력 나는 흑마인것이다 흑 네 반갑습니다 피해 화살촉 성공 그리고 얘한테 와서 보호막해제에서 어 591짜리 템을 주는데 전부 600짜리 템이 있죠 결정을 내릴 때 오 주둔지 건물 건축 종합지 친서 드디어 또 나오는군요 건물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자 여기서도 또 건물 선택입니다 자 랑가리 동물우리 전차작업장 요거는 다음편에서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썼네요 대머리가 모자 썼어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갈게요 감사합니다